아!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되어버렸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함께 쉬모드 여러분들 감사해요 나 오늘 진짜 행복해 안녕 형 오늘 방송 좀 괜찮았어요? 오늘? 뭐 똑같았지 뭐 거짓말 오늘 텐션이 좀 영 별로던데 텐션? 텐션이 왜? 뭔가 쨍한 게 없다랄까? 너 무슨 연애 고민이라도 있냐? 연애 고민은 무슨 뭐라도 있었으면 좋겠구만 왜 이렇게 힘이 없대? 응 그랬나? 응 형 요즘 방송 때 기운 없어 보이던데? 무슨 고민 있어? 음.. 고민이라보다는 음.. 방송에도 권태기가 있나 싶어 권태기? 응 요즘 다 재미없고 다 똑같고 그래 야 방송에다 그런거지 인마 야 니가 재밌게 만들어야지 그것도 그런데 게스트네? 야 게스트를 불러가지고 좀 해봐 에휴.. 게스트 귀찮아 야 게스트도 불러가지고 그 명망치게잉 같은거 하면 얼마나 재밌겠냐 형 솔직히 말해 형 마흔 넘었지 야 원래 클래식한게 제일 재밌는 법이거든 됐거든요 형 그럼 새로운 채널 열어보는거 어때? 새로운거? 응 형 꽃에 관심이 많잖아 패션 유튜버 패션 패션? 패션? 늦었나? 뭔가 꺼져있네 자나보다 애들 여기 추워 뭐야 뭔데? 아이씨 뭐해 아이씨 뭐해 어때? 이 시간에 뭐하냐? 아니 나이트가 아니야? 나이트라니 클럽 룩이지? 클럽 룩 또 시작이네 또 시작이네 도른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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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이러냐 아 형 얘 지금 하고있는 채널 그거 재미없고 지겹다고 하더라고 아 그래서 내가 새로운 채널 해보라고 했지 아니 괜찮지 않나? 괜찮겠네 엄마 시간이 몇시인데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렇게 빽빽 구하면서도 되니까 모르는지 알고 놀랬잖아 이 새끼야 아저씨 새로운 채널을 찾다보면 그럴 수도 있는거 아니야? 어때? 잘 오겠지? 저봐봐라 애들이 잤나야 쟤 코덕 오는데? 뭐야 아니 내가 이렇게 재미있게 해주는데 자기 이끼야? 아이씨 시끄럽나 일어나요 일어나요 새벽이야 빨리 들어와서 자 빨리 일어나요 아니 그래도 끝 시끄럽나 혼나 아주 그냥 다 치우자 어? 좋아 어? 좋아 좋아 어? 좋아요 좋아 좋아요 뒤진다 뭐야 너 또 이상하게 달라고 그러지? 에이씨 오늘 내가 아침당번이거든? 빨리 수자 준비하셔 왜 아침은 뭔데? 오늘 닭볶음탕 오 닭볶음탕 좋지 빨리 수저놔 어? 근데 치즈냐고 어디갔어? 왜 왜 몸이 안좋다던데? 그래서 안먹는데 조용히 또 밤사 tire 시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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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놔 아 자는구나 미안 형 이따 일어나면은 밥 챙겨 먹고 알겠지 많이 아프거나 하면 얘기해 알겠지 야 니가 정신차려서 다행이다 아 어제 밤에 니가 뭐 패션 유튜버? 나 패션 유튜버 할건데? 뭐? 나 패션 유튜버 할거라고 나 채널명도 정했어 석두에 섹시클로저 아우 뭐 봐 그게 섹시클로저에서 그런거 하는거야? 뭐 그런거? 응 용담 아니거든 진짜 나 진짜 패션 유튜버 할거라고 다들 알겠지? 워킹 방송들이 하니까 도움들 좀 주시고 응? 메이저 유튜버가 되는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? 나는 좋은데? 석도영 패션 유튜버 하는거 거 봐 거 봐 어? 우리 창미 밥만 좀 닮아봐라 응? 창미야 형 워킹할 때 완전 소름 돋지 않았네? 응 엄청 재밌어 야 거 봐 야 그럼 지금 니가 하는건 뭐가? 재밌다고? 웃겨서 사람들 많이 볼거 같아 웃겨서 사람들 많이 볼거 같아 웃겨지마 내가 내가 아주 깜짝 놀라게 할거야 응? 아주 감지나는 패션 유튜버가 될거라고 야 됐고 너 밤에는 음악 티놓고 워킹 연습하고 그러지마 무섭다 무서워 밤에 막 하 들어가 있어 하 하 하나 투 아 으 으 구경 우리 강아지 귀엽지 청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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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창민이 귀엽지 않아? 뭐 귀엽지? 한 번 꼬셔봐 창민이 아니 개소리야 왜 이렇게 진지하게 한대 나야 뭐 젊으니까 그렇다 좀 근데 형은 30대 있잖아? 애도 살고 해야지 시깡한 맛 시도 내 머리 살고니면서 됐고 나가자 나가자고? 어디 가는데? 가본 거 알아 안돼 나 밥가 형이 가자는데 아니 아무리 노는 날이도 그렇지 아 뭐야 언제 왔어? 어 계속 여기 있었고 아니 방금 들어왔어 얘 때문에 아 미안 내가 혹시 깨웠어? 아 아니야 일어나야지 아 아 컨디션이 왜 이렇게 안 좋냐 갑자기 왜? 어디 아픈 거야? 아 가슴도 답답하고 속도 미식거리고 아 열도 나는 것 같고 기분도 다운되고 몸살인가? 몸살 아닐걸? 그럼 감기인가? 감기도 아닐걸 그럼 장염? 식중독? 세나? 세 개 다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니가 어떻게 알아 계속 강아지랑만 놀고 있었으면서 그거 좋아해서 그런 거 아니야? 어? 형 재혁이 형 좋아하잖아 뭐? 그거 상사병이다 상사병 저처럼 키가 크신 분들은 데일리룩으로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댄디하고 트렌디하고 뭐 아무튼 섹시클럿엔 쉽지가 않네 패션 유튜브 음악 유튜브 할때는 그래도 이렇게 막막하진 않았는데 게스트도 여기저기 초대하고 같이 파티도 하고 아휴 아니 왜 갑자기 니가 이렇게 많이 와 아휴 우선 직극 많이 봐서 아휴 하얀이다 일어날 놀아서 저기 시진이 형 형 형 형 이제 밤인데 일어나야지 이게 내가 약 사왔는데 형 형 아휴 어떻게 한지 몰라서 그냥 곰 가봐서 왔는데 형 왜 그러다 봐 형 왜 그러다 봐 그 형 가서 냠 먹고 냠 먹고 다시 자자 아 맛 아픈데 어? 니가 왜 여기 있어? 너 어? 아까부터 여기 있었어? 아깐 나였는데? 어? 형! 언제 일어났어? 아픈데 이제 괜찮은 거야? 응 근데 이건 다 뭐야? 아까 좀 아파 보이길래 여기 일어날 수도 없다고 내가 사왔지 아니 비 오는데 이걸 지금 다 비 맞고 가서 사온 거야? 어? 비? 아 아니야! 아니야 비는 보세요 거짓말 밥 어? 아니야 나 괜찮아 괜찮은데 이렇게 다 젖어놓고 거짓말을 왜 해? 괜찮은데 이제 괜찮은 거 맞으세요? 응 조금 전부터 다 괜찮아졌어 다행이다 또 다행이다 또 다행이다 다행이다 우윽 또 다행이다 또 다른 suppl ganska 또 다른 하.. 생선 됐다.. 야! 석두! 오늘은 워킹 왜 안 해? 아 몰라! 나 피곤해 오늘! 불 꺼! 야! 형님 이렇게 친히 찾아왔는데 어? 불을 꺼라 마라! 아! 야! 잠깐만 나와봐봐 아 지금 이 시간에 어딜가? 좀 나와봐봐 잠깐이면 어때? 빨리!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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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. 아니 이 시간에 창가 오늘 왜 온대? 뭐 나 가둬버리겠다.. 뭐 이거야? 그럴 가능성이 좀 높긴 하지 응응 아 온대! 하.. 나와봐라고 뭐야? 잠깐만 한번 회사 Conservative 어 패션 유튜브 사edsięr 와 elim 유니 아 진짜 두 사람이야. 너무 고마워. 어퀴 한 번 해야지. 자, 아래에 내가 올라왔어. 너 어떻게 한 번 하시지? 뭐 하겠지? 너무 이쁜데? 왜 그러다니? 뭐야? 왜 이렇게 좋아하지? 아휴 됐어. 평화로우면 좋지 뭐. 얼마만의 평화냐. 태권도! 코리아 넘어 태권도 유튜버! 실성돼야! 그래. 8월 2댕입니다. 또 자자.